엄마, 크게 한 번 아프셨던 적 없으시냐고 나오는데? 저요? 응 아프간 일은 전 좀 있었죠 근데 크게 아프다기보다는 머리 그냥 심술하고 그 외에는 작년, 재작년 배가 좀 아파가지고 성악 쪽에 남다리 있었는지 좀 아파서 그 외에는 모르겠어? 네 자, 이게 엄마네 조상 내력으로 어? 네 자손을 낳았잖아 그러면은 아빠네 쪽도 봐야 되고 엄마네 쪽도 봐야 돼요, 조상 네 자, 조상 내력 중에 뇌질환, 내가 좀 아파서 갔던 네네 어 뇌 문제 뭐, 머리가 퍼졌던 머리에 돌을 맞았던 등 뇌질환으로 풍을 맞았던 그런 돌아가신 조상이 있냐고 물으시거든? 어 실대는 있는데 네 어 심정입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자, 엄마 지금 뭐 어디 크게 한번 아팠던 적 없어요 라고 내가 지금 표현을 했잖아 네네 엄마를 보면은 고비수가 들어와요 큰 수술이 한두 번은 내 인생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와 그것 때문에 다리를 절던 말이 약간 더뎌지던 내 얼굴 형태가 조금 찌그러지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게 명확히 보이거든 자 엄마 나이 지금 마흔아홉이에요 마흔아홉인데 고비수로 들어오는 게 아홉부터도 조심해야 되지만 52 있잖아 엄마 나이 요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51에서 52를 굉장히 조심히 넘어가셔야 된다 안 그러면 내 입이 뭐 삐뚤어져갖고서는 이게 말이 안 좋아지고 그러한 질병 수전에 분명히 걸쳐있고 들어온다라고 보이거든 잘못하다가는 병원에 오래 누워있게 되거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떤 수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던 아까 얘기했듯이 내 얼굴이 좀 틀어지던 생각은 생각은 이미 말이 나가고 있는데 말이 안 따라가 뭐 그런 식으로 뇌졸중이 오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사주구나 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네네 지금은 이래저래 어떻게 살았어도 이게 뭐 고생을 했고 뭐 했고 아유 고생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제일 크게 보이는 거는 아 건강으로 지금 51에서 2일 수전 들어오면서 어 뭔가 한번 훅 치고 가겠구나 라고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건강검진을 자주 받으시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여유가 되시면 1년에 두 번 점은 꼭 보고 가셔라 그 해에 어떻게 될지 그 해에 내가 뭐 아플지 병원을 더 자주 다녀야 될지 피해 갈 수 있으면은 조금 피해 가라 네네네 응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응 엄마 건 그게 가장 크게 나와 응 응 엄마 거 더 궁금한 거 갑자기 전화 주셨지 어? 갑자기 전화 주셨어 응응응응응응응응 어 제가 으음 ㅎ음 응 학교의 교사인데 음 그 일하고 저하고 잘 이어갈 것인지 엄마는 그 일이 어울려 vậy 제가 일을 보시면第三세에 아프게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응 만약에 아픈 오비를 지나고 나면 일을 할 수 없게도 될 수도 있고 어 그럼요 어떻게 보면 건강형 우선 얘기는 거죠 그럼요. 건강 잃으면 돈도 못 버는 거야. 그 기회마저도 없어지는 게 맞아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궁금한 게 비교적 비슷해. 금전이요, 이동수요, 문서요 이러고 비슷한데 할아버지, 할머니가 제일 먼저 짚어주는 거는 엄마는 건강이야. 근데 이런 말은 괜히 나오지 않아요. 엄마 얼굴을 봐도 딱 난 그게 보이거든. 고수전을 정말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. 목숨은 당연히 보존을 할 수가 있어. 근데 조금 더 나이답게 사람답게 사냐 조금 불편하게 사냐 이 차이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두 번 전반기, 후반기를 나눠서 그렇게 점을 보고 대처를 좀 해. 그 해에 만약에 진짜 내가 지금 50, 하나, 둘을 집어줬어요. 그러면 그 해에는 내 건강수전으로 조그맣게 일을 하시던, 부적을 쓰시던 설마 내가 그 부적값이 얼마나 한다고 그 작은 일값이 얼마나 한다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다. 그 돈,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안 쓰고 해서 그게 당장은 아까울 수도 있거든. 그걸 안 쓰므로 해서 엄마가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나한테 질병이 따라올 수가 있어. 그래서 1년에 전반기, 후반기를 나눠서 점을 꼭 보셔라. 되셨어? 네. 감사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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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